이른바 물타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이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도 잘못했잖아요. 라고 하는 식의 상황밖에 안 된다.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남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가장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아셔야 되는 게요. 국민의힘이 박완주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이 그 여론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일부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의혹을 제대로 정리하기 전에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글쎄요. 이것과 저거는 확실히 다른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대표 문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확실한 성범죄라고 얘기했던 박완주 의원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의혹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의혹을 따르자면 똑같이 송영길, 임종석, 윤호중 이런 분들도 성상라스 의혹이 있다고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분들도 징계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실 때는 저는 그걸 달게 받아야지 쟤네가 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M범방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지금 공동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발언들은 박비대위원장한테 원하는, 바라는 모습과는 상반된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동의합니다. 괴리가 좀 있죠. 그리고 이 박안주 의원권은 박안주 의원권대로 강경하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인지 정치권의 문제로까지 해서 같이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유튜버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식 고발이 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접대를 받았는지와 관련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적인 문제라서 당 차원에서 어떤 진상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적인 문제입니까? 사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마치 무결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에는 이걸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내부의 진단에 있어서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어떤 박안주 의원의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건이 거론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수사 과정에도 임하고 실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명하고 설명할 의무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